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외국인 유권자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.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몇 명이고, 어떤 외국인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지 살펴봅니다.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전덕환 기자입니다. 지난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 수 5만여 명. 2018 지방선거가 그 2배인 10만 명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, 투표 결과에 외국인 유권자의 영향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. 특별히 외국인 이민자가 전체 고주자의 6% 이상을 차지하는 안산이나, 유권자의 1%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, 구로, 금천구의 경우,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 자신이 유권자인지도 모르는 외국인이 많습니다. 선거 참여해보신 적 있으세요? 없어요. 지방선거 대상자 기준 혹시 아세요? 그런 것도 몰라요. 그럼 혹시 대상자임을 고지 받은 적도 없으시죠? 전화나 우편이나 모바일로? 저희는 그런 걸 어디에 통신을 받는 정도도 없고요. 들어도 못 봤어요. 그런 거 한다는 거를.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권은 외국인에게 어떻게 부여될까? 관련 법령을 둘러보면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할 지역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합니다. 우르가이 15년, 칠레 5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유연한 기준으로 해당 법령의 수혜자, 외국인 유권자 수가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시아 최초로 부여된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방선거권. 그 수혜 범위도 상당히 유연하고 넓습니다. 지방선거는 자신의 생활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. 나를 위한 권리 지키시길 바랍니다.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,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.